안녕하세요 감기 걸린 혜연입니다 오늘의 볼게임은 쪼피 위피입니다 네 현재 지금 목감기를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크게 안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조금 작게 텐션 조절해서 39일째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쉬지 못하러 녹화하냐고요?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병가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말라 그래가지고 출근 했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가자 자 굿모닝 아 이 아저씨 또 왔네 알겠습니다 형제끼리 싸웠나 봐 형은 토마토 좋아하고 얘는 바질인가 좋아하잖아 아..나가 나 지금 거의 상대할 체력이 없어 넌 뭐야 또한 왜 왔어 예 너 형 왔다 갔어요 예예예예 빨리 가서 사과하시고 화해하세요 나 지금 힘없으니까 네? 입냄새 때문에 출전하려고 해요 냄새나는 토핑이요? 예? 이거 냄새가 뭐냐고요 아..페스토 치즈 양파 멸치 알았습니다 페스토 치즈 양파 멸치 입냄새 뇌가 있어? 우리 몰리 나가면 1등 하겠다 나 불렀어 아니 몰리 아니야 아니야 머리가 귀가 밝아요 됐죠? 드셔보세요 미미요 어? 이거 뭐야 팁 50% 추가인가 봐 와 미쳤다 올리브 피자요 소스는 빼고요 오케이 소스 빼고 야 지금 빨리 만들어야 돼 팁이 지금 50%야 버닝 효과란 말이야 아 그때 내가 개발자님한테 돈이 너무 안 벌린다 했더니 이벤트 하에 해주신 건가? 오 나이스 결혼하시고 팩트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사과하라고 저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했더니 진짜 댓글에 사과를 해주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는 건 이제 PC 버전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이분은 모든 고기가 올라가 페스토 피자 두 번 오케이 모든 고기가 올라간 페페로니 며시 며시 며시도 고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어떤데 어우 감사합니다 승리 자 약 31만 가지의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 알았어 멸치 피자 달라고? 눈치챘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31만 가지야 거의 수능 문제야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파악해야 돼 두 번 구워달라 했나? 아 아까 두 번이구나 아까 그 사람이 자 네? 가지를 달라고 안 했잖아 몰라요 페스토가 섞이면 뭔가 비릿한 느낌이 들어요 피자 소스가 들어간 멸치 피자 한판 오케이 됐습니다 드셔보이소 다음 오 뭐야 오 움직인다 뭐야 혼자 고퀄이야 네? 두 개 뭐여? 뭔데 뭐여 어 이게 뭐지 아 이거 수화하신 거구나 치즈 피자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치즈 피자 아 수화하시는 분이 오셨구나 내가 눈치가 없었네 못 알아들어도 죄송합니다 아 예예 감사합니다 버섯 피자 하나요 2등분 반으로 오케이 그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야채가 뭔지 아세요? 파사 자 먹었 앱솔롤리 앱솔롤리 아 솔티 세일러 피자 알아요 예예예 복습 한번 해보자 올리브랑 멸치 올멸 올멸 아 잠깐만 아 맞아 자 그리고 이거 버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운 턴에 쓰면 되니까 그냥 냅둬라 제작진 그만 매겨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팁도 주셨습니다 자 어때요? 네 그래서 조삐 위삐입니다 토마토 페퍼로니 오케이 그렇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다가 어 아까 버렸으면 이거 돈 날리는 거잖아 알려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창사 끄 아 저 마스크 썼어요 괜찮습니다 침 안 튀니까 걱정 마시고 61원 버렸어 와 좋았다 어 형제 둘이 같이 왔어 피자 한판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페스토 고기반 토마토 소스와 나머지 토핑 반으로 부탁드릴게요 둘이 화해했나보다 피자 한판 달라는 거잖아 토마토 반 오 화화 배장이네 오 이쁘다 이거 맞겠지 그렇지? 맞지? 어때? 먹어봐 어 그래 다신 오지마 어 나가 소시요? 소녀시대 말씀 자 소세지 피자요 이제 막 줄여버리네 이거잖아 이거 다크크로스드로 양파 피망 소시지ả 나 광고 쓴 적 없는데 다른 가게 광고 보고? 우리집 찾아봤나 봐 좋았어 아 두번인데 어오? 잘라도 돌아가네? 오...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기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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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양파랑 멸치 피자 이 데인트를 망쳐야겠대 피자의 멸치야 안 어울려 근데 미국에는 실제로 있더라고요 멸치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멸치가 아니라 약간 그 절인 멸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약간 엄지척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린대요, 여러분들 엄지 한 번 눌러주시고 과일 전부 넣어서 클래식 고기 잠깐만 과일이 뭔지 내가 알아냈어 그 댓글에 봤거든요 과일은 올리브 피망 가지래요, 오케이 올리브 피망 가지 과일이 올리브... 피망이 과일이야? 가지도 과일이야? 여기다가 클래식 고기 두 개? 두 판 만들어 달라는 뜻인가? 클래식 고기면 이거 두 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가주시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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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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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어때요? 네? 별로예요? 오케이 아니야 이거 쳐다보지만 5분 수리 해주고 이거 무조건 가야 돼 어 어? 헤파메트 또 왔네? 형제를 망치기로 네네네 싸우지 마세요 어? 설마 돈? 어? 설마 돈? 치즈? 치즈 없이 오케이 버섯, 소세지, 치즈 없이 버섯, 소세지, 치즈 없이 버섯, 소세지, 치즈 없이 버섯, 소세지, 치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버섯, 소세지, 치즈 없이 버섯, 소세지, 치즈 없이 버섯, 소세지, 치즈 없이 비건 피자 비건 피자가 치즈 없는 야채 피자 알았어 자 좋았어 돈 지금 빨리 모아야 돼 아직 5분 남았어 도우위에 양파만요? 알겠습니다 도우위에 양파만요? 자르지 말라고 여기요 감사합니다 이런 손님이 있어줘야 꿀이죠 올리브를 위해서라요 알았습니다 올리브 피자 나는 올리브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피자 먹을 때 올리브 안 먹거든요 타이어 씹는 맛이라 그럴까 매운 빵이요? 매운 빵이 뭐더라 페퍼로니 양파 제가 알기로는 요겁니다 저도 이제 외웠다고요 100% 좋아한다 이거 100% 토마토 2분 남았다 버닝 한쪽에만 치즈를 뺀 페퍼로니 피자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가능하죠 할머니랑 나눠 드실려나? 페퍼로니 피자 딱딱딱 손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야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기쁨도 저의 기쁨이에요 가끔씩 우리 구독자분들이 DM으로 저 헤어졌어요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장난이고 사실 진짜 여러분이 어디 합격했거나 원하던 목표에 이뤘을 때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정말 암요에너지 지에스카 이거 만약에 그냥 무지성으로 재료 막 늘려서 봐 그냥 아우 상상도 하기 싫어 진짜 몇 번 누우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야 그냥 먹어 이거 뭐야 좀 징그럽다 맛이 느껴지긴 하니 이거? 어 자 한번 자셔봐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줘 어? 근데 500까지 70원 남았어 네? 페퍼로니 피자 흐흐흐흫 쟤 저 어이가 흐흐흫 다니게 알 이삼 어 박대 헐 양파 멸치 오케이 게이트 망치려면 이쪽으로 오는구나 양파 멸치 야 기왕 망칠거면은 내가 더 망쳐 줘도 되나? 자 어떻게 망칠거냐면 어 16등분해버려 거의 뭐 방학시간 계획표처럼 자 됐다 자기 일어나기 양치하기 똥싸기 밥 먹기 좋다 그냥 망쳐버려 개망쳐 어 가자 네 잘 망치시길 바랄게요 피전 몬스터 아 맞다 이 사람 꿀이지 오케이 몬스터 자 몬스터 만들어드릴게요 몬스터 완성 오 드디어 500달러 넘었다 나 이제 드디어 알바 고용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옛날 옛적에 최초로 페퍼로니 소시지 피자를 오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접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소스 고용 해보자 자 여기 있다 아니 아니 커팅 보조 고용 가보겠습니다 예시 과연 속보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없습니다 오 오늘 비오네 해물에 알러지가 있고 유당불려증도 있어요 야채도 싫어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럼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물에 알러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멸치 빼야 되고 유당불려증이면 치즈 빼야 되고 야채도 싫어한다고? 토마토랑 바질 다 야채잖아 고기만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줘 야채면은 과일인가? 과일인가? 잠깐만 과일 줘야겠다 과일 과일 다 넣어주고 희망도 과일이고 가지도 과일이고 야 이게 뭐냐? 어? 와! 개좋아 화낼 힘도 없다 올리브 페퍼로니 피자요 페스토로 오케이 어우 너무 이뻐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잘라주세요 예 썰 나이스 어? 이분 그분이다 자 빈부격차가 심하게 커지는 상위층과 중산층의 양극화와 그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피자에 반영해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는 도시 레드오션 그리고 여기는 그린벨트 이 사이에 양극화를 어떻게 하냐 이 풍족한 이 고기들 그리고 풍족한 이 치즈들 하지만 여기 자연에서는 버섯도 있구요 양파도 있구요 비망도 있구요 가지도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관한 피자입니다 자르는 건 이건 내가 해야돼? 아 뭐야 자 양극화 피자 미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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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널나도 안시키맞습니다 아 가지죠 예 가지 피자 두개 오우 소리 너무 좋다 페스토 페스토 가진 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팁 많이 주셨네 막 손님 안녕하세요 빠이 뭐 일찍 오셨어야지 좋았어 아 이제 바질이네요 바질 페스토가 있으니까 대놓고 바질을 주겠다 아 데이 투 와 상의만 입고 다녔었는데 이제 바질을 입을 수 있다 와 바질 해금을 시작합니다 승 자 그렇게 바질을 해금을 하고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약 한 시간 가량 녹화를 더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모르고 지워버렸어요 예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 보시면 마지막이 45일째였는데 지금 48일째잖아요 한 3일치 분량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바뀐건 없습니다 그냥 바질 피자 좀 많이 만들었는데 예 다시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 그럼 타러 가자 파이 소스의 균형을 맞춰주실 수 있나요? 지구의 평화와 위대함이 깃든 피자를 찾고 있다고요? 네? 토핑은 흙 속에서 자라는 것과 흙 위에서 자라는 것들로 해주세요 하아 지구의 평화라 그랬으니까 지구는 초록색이죠 토핑이 땅 위에서 자라는 거는 이쪽에 버섯은 땅 위에서 자라는데? 올리브는 어디서 자라? 여기다 여기다 놓쳐 양파 땅 아래에서 자라고 피망이 땅 위에서 자랄 것 같은데? 바질 뿌리가 땅에서 자라는 거지 바질 자체가 땅에서 자라는 건 아니잖아 아 이거 애매하다 찝 모르겠다 그냥 구워라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이 사람 뭔 말이지? 나가 아니 뭔지 모르겠어요 흙 속에서 자라는 것과 흙 위에 자라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아 알려준다 버섯과 양파는 흙 속에서 자라지만 올리브 피망 그리고 바질은 흙 위에 줄기에 달려있지 알았습니다 바 올리브가 땅 속에서 자라는구나 나는 몰랐네 에이 Let's do it again Give me that 미비요 승리 저는 항상 빨간색보다 초록색이 좋았어요 페스토 피자 두 판 주세요 한 판은 피망을 다른 한 판엔 바질을 넣어서요 웰던으로 해주실래요? 오케이 자 주문 두 판 페스토로 웰던 두 번 오 색깔 이쁘다 드시오 네가 설명을 잘했어요 자 바질의 파워를 모르는 것 같아요 바질피자 하나요? 오케이 페스토 소스 바질피자 자 이제 바질을 새로 들였기 때문에 근데 바질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상의는 안 찾으세요 자 쉽게 잘라서 쓱싹쓱 Let's go 고맙습니다 눈물도 곡물도 없이요 잠깐만 뭔 말이지? 일반 도우에 콘 빼고 다 주세요? 네? 다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치즈 페퍼로니 소세지 버섯 갈수록 가관이네 주문들이 그냥 문을 닫던가 해야지 그냥 아우 씨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나가 너 나가 아우 씨 어 이 게임하면서 손님한테 질려버려 와 나 진짜 야 쳐다보지마 베이컨 햄? 이거 또 얼마라도 저는 고기가 좋더라고요 얼마라도 나 괴롭힐지 아 비건 피자요 비건 치즈 없이 야채들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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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세요 예 정원이랑 어울릴 수 있는 피자요 그러면 정원사한테 가세요 왜 피자칩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정원씨도 계시죠? 정원씨 혹시 좋아요 누르셨나요? 정원씨 좋아요 누를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야겠다 정원씨 정원씨 아무 말도 안 해야겠다 오오 누르셨네 아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정원씨 고맙습니다 네? 에? 빠바바바받 하하하하 사람들은 왜 항상 주문을 복잡하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깐 전 단순한 마르겔 리따 한판이면 충분해요 바싹 구워주세요 마르게리따가 뭐더라?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바질 들어간 게 마르게리따 피자긴 한데 바질피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맞네요 바질피자 순수주의자래 아우 나 저런 분이 맨날 왔으면 좋겠어 이상한 사람들 넣어놓고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웃기다 다 예상한 거 아니야 개발자님도? 저게 뭔 소리야 할 걸 예상한 거 아니야 와 개발자님 그게 더 열봤습니다 지금 일부러 지금 사람 화나게 하려고 에이 좋습니다 라따뚜이가 뭔지 아 라따뚜이 뭐더라? 가피양바 가피양바 오케이 치즈피자 위에 치즈피자 위에 가피양바 자 최대한 이쁘게 담아보자 가피 양 아 완벽해 좋았어 자 마지막 손님 어떠세요 아이 소스 네 오늘 이렇게 감기에 걸렸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50일째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느덧 피자 가게 알바를 한 것도 50일째네요 이제는 점점 고인물이 돼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토핑인 햄과 소세지를 들여오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진행하려면 들어와야겠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